여기에서 버스로 한 10분 또 뭐 걷는 것까지 하면은 집까지 오는데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반지하구요 반지하 투룸 입니다 반지하 투룸 이고 음 가격이 지금 1억 인데 한 9500 정도 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역세권에 이 정도 이 정도의 반지하 투룸 나온다면 1억 한 2 3천을 그냥 받을 것 같은데 거실도 그렇게 작지 않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완동물도 가능합니다 애완동물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그렇게 좁지 않구요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로 한번 타야 되요 버스는 무조건 타야 됩니다 버스 무조건 타야 되고 대출 가능하고 지금 주차도 가능합니다 옵션도 어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옵션도 여기 병거리 에어컨 아마 냉장고가 좀 애매한데 냉장고도 있지 않을까 세탁기랑 인덕션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